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전도자가 노려야 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만이 그 말씀 성취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래라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하죠 은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담을 받으려면 우리가 은담의 현장에 그 은담이 오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지 않고 가 있지 않으면 은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쵸? 그 말씀도 우리가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안다 맞아요 아멘 그런데 아멘을 했으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은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담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담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런데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것이 보입니다 어디에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야 때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것보다는 정말 너무 맞다라는 것이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없고 은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살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겨울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우리 겨울 방학 때 TCK 겨울 미래 캠프를 24시 미래 캠프를 진행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숙박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20명 좀 넘는 TCK들이 같이 그런데 나이돌에도 다 달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첫 그게 도전이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의심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예비국만 진행하는 TCK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다민직 위원회 전체 다 같이 진행했던 TCK 겨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캠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예비국에 어떤 애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밤에 우리 TCK 리더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집에 오자마자 일주일을 같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나는 원제, 사단, 예수님, 교회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주일 러시아 예배 메시지를 틀어줬다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다 하다가 보금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아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왠지 우셨다 왜 우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바로 번역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거를 읽는 사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눈물이 만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몸으로는 고생했지만 그런데 너무 효과가 있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라는 막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포럼을 하면서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맞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해야지 에이 안 돼 이런 불신앙의 말로 나를 그냥 스톱시킨다면 그런 은담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를 들으면서 맞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멘 진짜 왜냐하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담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은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예배의 맛을 볼 수가 없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 아니라 들려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이 들려줘야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서야 내가 붙잡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들려줘야 그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말씀을 솔직히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똑같아요 교인이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알아요 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못해요 예배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도자가 제목처럼 그렇죠? 누려야 할 복이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임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용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용광을 받으시니까 배아픈 존재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사실은 아시잖아요 사람 먼저 사단이 먼저 있었어요 천사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이 사람을 범죄를 타락을 하게끔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어떻게? 죄를 갖다 놨어요 사람 앞에 그런데 사람을 결국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었고 짓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쓴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맞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아닙니다 해결책 해결책이 성경 이 책에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성취되어 있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영접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쵸?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젠 마귀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젠 누리고 이 복음을 두 번째 우리의 누려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고 지식을 아니라 정말 사실대로 누리고 누린다는 말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요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그렇죠? 사도를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보자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정의 1.8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도 하게 하겠다 전도도 하며 그게 사명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우리가 가서 교회에 와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뺏어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교회에 오게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능을 주신다고 어떤 고능? 귀신을 내어 쫓는 고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고능을 그 권체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자 고능을 내가 주셨으니까 이제 너 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사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능도 주시고 뭐 해야 될지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고능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역사를 역사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손 안에서 본세 아래서 빼앗아 옵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가 과연 그냥 사명이겠어요? 아닙니다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복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명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능력,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때 도전할 수 있고 믿을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을 때 누구를? 하나님을 믿을 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절대 저기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행동으로는 전도 바로 나가가지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일 강타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기도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까지 내가 못한다 한다면 그럼 굶으세요 왜 밥을 못 먹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하지 않으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는 정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는 오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하기만 하면 성인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그때서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가는 전도가 있고 사람이 오는 전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와요 전화가 와요 사람이 보여요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기도는 강요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려야 참 평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 복음을 이제는 머리 이 속에서 이 쪽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러나야지 여기에서 우러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역 모든 것을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식으로 하면 머리를 굴린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안 맞아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슴으로 하는 사역은 되어지는 사역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제자화 그래서 70 그렇죠? 제자 70 나라 70 지역 계속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일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공부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정말 존도 제자화 그 생각으로 내가 돈을 번다면 그 생각으로 내가 정말 공부를 한다면 그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걱정을 항상 하시는 것 염려하시는 것들을 그냥 그냥 저절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외를 구한다면 나머지 다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도불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오늘 그리고 승리하는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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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